짐승의 썩은 고기마를 찾아다니는 저 깊은 산속의 파이에나. 마라탕이다. 마라탕! 마라탕이 들어오네. 향이면 매출이 확 올라가지. 직접 먹은 마라소스. 기본 토핑만 18까지 들어왔어. 특제 마라탕입니다. 아마 지금 국내에서 나와 있는 마라 계통의 음식 중에서는 순위권 안에 들어가는. 한번 해볼만해. 오늘 마라는 이길 자신은 없었어요. 약간 무서웠어요. 마라탕. 저녁에 마라탕 있으면 나라도 먹긴 할 것 같아. 지금은 마라타임이야 마라타임. 뭐야 뭐야. 야 이거 어분 지고 어분 지으라. 탕하시고 하는데. 야 이거 어분 지고 어분 지으라. 마라탕 하나도. 오 마라탕도. 진짜? 저녁에 마라타임이라니까. 이게 조각까지. 마라 두 개 들어왔어. 저녁에는 마라탕이야. 마라탕은. 마라탕 두 번 들어왔어. 마라탕은요 처음 해보잖아요. 상당히 좀 긴장을 했고. 이게 마라탕이죠. 어 마라탕. 그다음에 어. 어 이거 어디다 놓지. 여기 있다. 육 우즙을 넣으셨어요? 여기에? 이거 몇 수저 넣으셨어요? 마라 수저. 세 수저. 오케이. 아 너무. 아니. 내가 저 좀 할게. 네네네. 뭐야 이거. 가득해 보여? 가득해 보이냐고. 네. 처음 해보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감 맞추는 것도 그렇고 조금 많이 흔들렸어요. 네. 아 이미 화이트야? 자 이거 봐봐. 자 봐봐. 그래. 됐어? 좋아요 좋아요. 끝났어 그러면. 자 나갑니다. 젓가락을 갖고 있어야지. 숟가락 옆에서. 이런 못난 놈. 양어 많이 줘. 넵. 싸워만 올려 그래 미리. 아 잠시만요. 이거 마라.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저희 마라 칼국수가 12,000원이거든요. 어. 그런데 마라탕이 2만 거의 2만 원 돈이잖아요. 2만 2천 원이잖아요. 그런데 마라탕보다 마라 칼국수가 더 폭증이 보여요. 그래서 좀 고명을 많이 올리거나. 알았어. 많이 올려 많이 올려. 이거를. 너무 제끼 올렸어. 제가 봤을 때. 뺀 거를 좀 더 집어넣어. 복무해야 돼. 꽉 차야 돼. 됐습니다. 돼요. 안녕하세요. かな ideological. foundedLY